자 이번 시간에는 html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html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이 두 가지는 서로 완전히 다른 문법을 갖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tml 안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이 작성을 하려면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어떤 게 html이고 또 어떤 게 자바스크립트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기준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 또 각각의 html의 자바스크립트를 로드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방법들이 어떤 장단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방식은 인라인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이벤트를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이벤트라는 개념은 우리가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니까 지금은 그냥 대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제가 이렇게 서브라임 텍스트에 로드라는 디렉토리를 저는 미리 만들어놨고요. 그 중에서 인라인.html이라는 파일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적당한 디렉토리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디렉토리나 파일의 이름은 따라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각자 자기 상황에 맞게 자기 취향에 따라서 실수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 코드는 어떤 코드인지 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실행하면 이렇게 html 태그가 나옵니다. 자 html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자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코드를 열어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인풋 태그가 있고 타입은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버튼에 보시면 onclick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에디터로 바꾸죠. 자 여기 있는 이 onclick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onclick 자 이것은 html의 속성인데요. onclick이라는 이름의 속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용자가 이 onclick이라는 속성이 소지하고 있는 태그 즉 이 인풋 타입 버튼이라고 하는 버튼이죠. 자 이 버튼을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이 속성의 값으로 들어가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도록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onclick이라는 속성 안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이 onclick이 소지하고 있는 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브라우저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이벤트라고 하는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onclick하고서 따옴표와 그리고 이 큰 따옴표는 무엇의 문법인가요? 이것은 html의 문법이에요. 그 중에서 html의 속성의 문법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alert 그리고 괄호가 끝나는 지점까지 있는 이 코드는 누구의 문법일까요? 이것은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입니다. 자 그럼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얘가 html이고 얘가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onclick이라는 저 속성은 onclick이라는 저 속성의 값은 자바스크립트라는 약속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onclick의 속성을 자바스크립트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onclick 말고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onChange 즉 여기 있는 값이 바뀌었을 때 또는 onKeyDown 즉 키를 사용자가 눌렀을 때 이런 여러가지의 이벤트들이 있고 그 각각의 이벤트들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 값을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것들의 값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요게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의 첫 번째 사용방법인데요. 이 방식의 장점은 요게 있는 요 코드 요게 있는 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누구를 대상으로 실행되는가 바로 이 버튼 이 버튼에 대한 동작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코드상에 드러나요. 같은 코드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것의 단점은 같은 코드에 있다는 점입니다. 왜 장점이라고 해놓고 단점이라고 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html 코드 안에 이 제어를 담당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있다는 것은 정보와 제어가 같이 짬뽕이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자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코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유지보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자바스크립트끼리 모여있고 html은 html끼리 모여있는 것이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할 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찾아가는 게 편할 것이고 html이 필요할 때 html 코드를 찾아가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html 코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이 웹페이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보 안에 제어가 섞여 있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검색엔진이 해석하기가 어려워진다든지 웹페이지를 검색엔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해석해서 무언가를 철회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스크립트 태그입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죠.